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과연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주식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산타랠리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산타랠리 한번 기대할 수 있을지 또 내년도는 어떻게 우리 준비를 해야 될지 자 그런 부분들 몇 회에 걸쳐서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음악을 끄는게 좋겠네요 살짝 배경으로 깔려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만 자 시장이 미국시장이 또 강하게 오른 부분과 함께 미연준에서 지금 0.5% 금리 인상을 했죠 연속적으로 0.75 3번을 올리다가 0.5 올리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을 하려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롬 파울 의장이 이번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자 양측 긴축에 대한 시사를 또 했습니다 자 0.5%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리는 것보다는 작은 빅스텝으로 0.5% 올린 부분은 시장이 환호를 했으나 자 아직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부분을 단정짓기 힘들다라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 기존의 자산 매입해주던 부분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입해주던 부분을 축소하는 그런 양측 긴축을 시사하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도 아 오늘은 일본이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동안의 기조를 이제 바꾸고 긴축으로 기조를 좀 틀어야 되겠다 이런 뉴스들을 놓으면서 오늘 강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가볍게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전일 크게 짝은 밀렸죠 연속적으로 지금 한 5일 정도 가까이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틴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145원 인근까지도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1,300원을 깨고 내려오니까 시장이 환율과는 반비례하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2,500까지 갔다가도 2,500은 강력한 지금 현재 자원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20일 인근 2,400을 깨지 않고 순고루기 양상으로 잘 버틴겨 줬으면 좋은데 미국이 연속으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요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선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이라도 반등을 미국이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일본 영향 때문인지 나스닥 선물도 밀리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낼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들 오늘도 상당히 또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위로 빨리 아 2,400이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타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강하게 밀려버린다면 다시 또 완전 하락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100척 간두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의 상황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수급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일로 좀 옮겨서 보는게 낫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자 여기부터 자 여기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래리 할 때 한번 보자고요 기관 외국인이 어땠는지 자 10월 중순 10월 중순으로 가라 뿅 자 10월 중순입니다 어 외국인이 사도로네 계속 사네 계속 사네 기관은 아 이제부터 사도로입니다 그죠 자 기관 외국인이 사도로니 기관 외국인이 사도로니 시장은 어떻게 된다 강하게 반등을 하고요 10월 중순 11월 중순까지 그죠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도로죠 그죠 그리고 이제 11월 14일부터 외국인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루 이틀 빼고 던지는 폭이 훨씬 크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로 강하게 돌려내려면요 이렇게 강하게 돌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전처럼 여기 구간처럼 기관 외국인이 빨갛게 이렇게 매수를 해들어야만 강하게 반등해낼 수 있지 자 빠질 때처럼 이렇게 기관 외국인 매도가 같이 나오면요 시장은 강하게 갈 수가 없다 자 여기 보십시오 10월 초순 기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던지죠 자 10월 초순 보십시오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사주니까 반등 아주 조금이라도 반등하려고 하고 오롯이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매수세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말까지 기관 외국인이 과연 환율은 좀 더 쳐져주면 더 좋고요 최근에 강달러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더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 1300원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 반등하기가 더 영해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스닥인데요 과연 여기 저점을 통하고 깨고 내려간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밀렸는데 과연 여기 저점 부위 인근까지 왔으니 오늘 만약에 쳐져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략 점검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배당 받고 넘어가실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배당락 내지는 연말까지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 적당히 비중을 줄이면서 내년을 도모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이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고 올 초 올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시장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반등하려다가 또 밀리고 또 이번에도 반등하려도 또 밀리고 그래서 1년이 그죠 거의 1년 반 정도를 하락 하면서 시장이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상반기 까지는 강세를 기대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1,4분기 1,4분기 까지는 강세를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2,4분기 정도 접어들면 전제 조건은요 내년 1,4분기가 여기 안에서 놀아야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1,4분기 그러나 만약에 1,4분기가 여기 밑대로 쳐져서 여기 1번 구간 말고 여기 2번 구간 해서 놀죠 그러면 상반기 까지도 강하게 반등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 여길 잘 봐요 지금 240일 하나 제외하고 반등을 해내려는 시도가 나오다가 밀렸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120일 근처가서 밀렸던 상황이었는데 제법 여기보다 더 가파르게 반등을 시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최근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60일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 하락 추세되기 때문에 다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빨리 반등을 해내야 된다 2400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쳐지면 왜 안 되냐 하면요 여기가 다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기 힘들고 막 이렇게 흔들릴 확률이 높은 반면에 빨리 당겨 올리면 여기가 그래도 쩝아 탄탄한 단기 저점이다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빡수권 이겠습니다만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시장은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시장판단 여러분들께 시장의 큰 그림 설명드렸구요 자 2부는 종목별로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건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놓으시구요 추측 영상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닫기였습니다